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혀민 팀장님. 네, 일단 저도 반도체 측에서 하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원이 QN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1분기, 특히 반도체 협상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한 22%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13%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래도 좀 인수권에 관련된 부분이 좀 실적에 제가 볼 때는 논기가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어 스텍 매출이 지금 이제 온전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종속해다죠. 모멘티브가 지금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지금 판가가 좀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코치의 매출 같은 경우가 조금은 좀 하향세에 적어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모멘티브와 지금 코스텍 마진이 좀 어느 정도 상세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사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올 한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실적의 서프라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 올해 한 통틀어 보게 되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6%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3% 정도가 좀 성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상당히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실적으로 숫자로 좀 증명될 수 있는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 그렇지만 뭐 1분기가 대부분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를 제가 볼 때는 저점을 해서 2분기부터 다시 한번 가파른 성장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위에서 2종목 같은 경우 1분기 좀 호실적을 발표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내내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가가 지금 눌려있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받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3천 원, 손절가는 2만 1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대표님.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매우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대비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이 3배가 더 높습니다. 베타 계수가 단기적으로라고 하더라도 대략 지금 반년이 흘러간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베타 계수가 3이나 보였던 적이 있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힘이 강하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기저효과인데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당시까지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많이 밀렸습니다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나아진다 하더라도 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업황 개선이 3분기와 4분기 상당 부분 나아진다면 이미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가에 묻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240일 신고가를 이미 경신한 상황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아진다면 삼성전자도 응당 좋아지겠지만 SK하이닉스가 아마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퓨어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갈 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고 해당 사업부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좋아진다면 응당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엄청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6일부터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는 가장 큰 폭으로 사실상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지금 보였던 대규모 매도 물량은 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설령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대략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를 관심 종목으로 분석해 보기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